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사우디의 2대1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전까지는 일반적인 예상대로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어낸 후 메시가 자신의 월드컵 7호 골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기세를 몰아 두 차례나 더 사우디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번번이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사우디는 전반에는 슈팅이 없었지만 7번이나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아르헨티나를 저지했으며 후반이 시작되자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6탄 방어로 아르헨티나의 날카로운 공격을 모두 막아내더니 후반 3분에 동점을 만들고 8분에는 역전에 성공합니다. 다급해진 아르헨티나는 3장의 교체 카드를 한꺼번에 사용하며 분위기를 바꾸고자 했지만 사우디 수비의 단단한 방어와 골키퍼의 신드린 선방에 1대2로 패배했으며 이 경기로 사우디는 순식간에 이번 월드컵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내용으로만 보면 아르헨티나가 압도하는 경기였지만 실익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두 챙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A매치 연속 무패의 최고 기록은 이탈리아로 37경기인데 아르헨티나는 이 경기 전까지 36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가 사우디를 이겼더라면 이탈리아와 동료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월드컵 전부터 많은 축구 전문가들부터 브라질, 프랑스와 함께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던 아르헨티나는 같은 조에 폴란드와 멕시코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씩을 획득해 C조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사우디의 승리 소식에 중국 축구 팬들은 다양한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의 수준이 비슷하니 중국도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으며 이긴 것과 비슷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고 1부는 메시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우디 1대1, 사우디 아르헨티나 2대1, 중국 아르헨티나 2대1 이렇게 보면 중국 팀도 괜찮다. 축구의 매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다. 메시가 늙었다. 전반전 아르헨티나의 3번의 오프사이드가 안타깝다. 메시는 인생을 의심하고 있다. 너 생각해봐라. 중국 축구는 아직 미래가 있다. 아직 회계가 덜 됐구만. 너 사탄 들렸어? 사우디의 피파 랭킹은 51위입니다. 앞으로 멕시코, 폴란드와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를 넘어선 만큼 16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사우디는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경기 다음 날을 공유위로 지정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 건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을 방문했었던 빈살만 왕세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이기 때문에 집안에 극장식 시설을 만들어 경기를 관람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크기의 TV로 경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그동안 여성 인권, 내부 권력 다툼, 언론 탄압 등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빈살만 왕세자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한동안 사우디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보이콧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온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고 지난 7월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 빈살만 왕세자에게 원유 증산을 부탁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 17일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이재웅 삼선전자 회장 등 여러 국내 기업인들과 회담을 하며 사우디의 네옴 시티 건설 관련 투자 개발 업무 협약을 하며 약 4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계약 그리고 신뢰를 중요시하는 아랍인의 사고 방식에 입각해 생각해보면 한국이 성실하게만 임한다면 수제액은 80조, 160조 원으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빈살만 왕세자의 개인 재산만 해도 2,800조에 달하며 다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9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어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방일 이틀 전에 계획을 취소했는데 애초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건 한국을 더 중요한 협상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것이며 일본 방문마저 취소한 것은 한국과의 협의에서 이미 만족할 만한 부분을 얻었기에 방일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2018년 한국과 독일전을 연상시킵니다. 이번에는 51위인 사우디가 3위인 아르헨티나를 꺾었지만 당시 한국은 57위가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월드컵 역사에서도 길이 남을 진기록이 많이 나온 경기로도 유명합니다. 독일은 무려 1938년 이후로 80년 만에 월드컵 1라운드에서 탈락했으며 그것도 조별리그 최하위 4위를 기록했고 아시아팀을 상대로 다시점 0패한 최초의 월드컵 우승국 아시아팀을 상대로 패배한 첫번째 피파 랭킹 1위 국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낮은 랭킹의 팀에게 패배한 피파 랭킹 1위 국가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박지성이 출전하지 않은 유일한 월드컵 본선 승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두바이에서 승리 국가의 이름을 정간판에 올려주었는데 이 승리로 인해 한국의 이름도 브루즈 하리파를 장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비난을 쏟아내며 질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경기든 반칙을 좋아하는 나라 한국 축구팀은 가장 품격 없는 팀이다. 너무 더럽다. 디펜딩 챔피언을 이긴건데 한국같은 팀은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더럽다. 당연히 승부조작일거다. 한국인은 너무 비열하다. 반칙으로 독일을 이기고 치욕적인 승리를 했다. 독일은 2018년 한국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에게 패배하면서 아시아 축구의 쓴맛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축구의 신이라 부리우며 크리스티아느 호날드와 함께 현 시대 전세계를 대표하는 축구스타인 메시는 월드컵 우승 말고는 축구로 이룰 수 있는 모든걸 이룬 선수입니다. 7차례 발롱도를 수상했으며 통상 974경기에 출전해 무려 769골 331도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여름 FC 바르세로나는 떠나 파리 생 제르망으로 이적한 후에는 34경기에서 11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35세로 축구선수로는 황홍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는 출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메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반드시 들겠다는 각오가 강했으며 아마도 내 마지막 월드컵이다.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78년 그리고 신의 손 마라도나로 떠들썩했던 1986년 월드컵에서 우승이 마지막입니다. 메시에게는 모두 태어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대의 조국의 세 번째 우승컵을 안기고 싶을 것입니다. 2010년 남아공대회 우승국 스페인은 당시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위스의 0대1로 지고 이후 경기를 모두 이기며 우승컵을 들어오였습니다. 메시가 그의 축구 인생 최대의 도전을 과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전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